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주변은 이거 치워놓고 가라. 같이 안 들어? 얘들아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쏠게. 가자! 진짜 저걸 그냥... 와 지효 치다! 지효 자는 얼마나 많나? 승연은 안 났나? 어우 나이스. 아이 난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? 아,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,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너야말로 괜찮아? 고생 좀 했겠던데 네, 뭐 좀 근데 왜 이쪽에서 혼자 와요? 아, 보충시험 봐야 되는데 신경 쓰이잖아 쉿, 비밀이다 이거 훌렀는데? 와, 공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, 내 거 아니야? 제가 좀 찍어줄까요? 됐어, 정 찍어주고 싶음 요거, 그리고 요거, 요거당 그거 나올 줄 알았어 봐, 내가 별표를 다섯 개씩 내놨잖아 어 근데 이거 혼자 드냐? 내가 들어줄까? 무거운데 이 정도는 시군중 먹기지 같이 들자, 친구끼리 2학년 맞지? 네 말 놔, 친구끼리 응 이 뼈가 보통 사람보다 많이 약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이들 운동 되고 좋지 뭐 가보자 자, 보자 보자 자, 보자 자, 봐라 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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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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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으음 으음 으으음 으으음 캠코다는 맡겨놨다 뭐 고칠 수는 있다? 고칠 수 있으니까 맡겨놓지 마지막이다 액정도 깨지고 할래? 눈알도 빠지네 도대체 얘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그냥 편하게 보내줍시다 안되죠 한분만 고쳐주세요 한분만 그러지 말고 새걸로 하나 삽시다 얘가 좋아 트랜스포머야 팔도 튀어나올 것 같아 이걸로 갑시다 싫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안돼요 부디 제발 고쳐주세요 우리 이거 고쳐야 해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 밖에 없다 가진 거 안된다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떨리지? 너 왜 이렇게 떨리지? 야 네가 잘 못했는데 외제비가 고생하냐? 나 이거 들고 있잖아 너도 들어 넌 아무것도 안 하냐? 노래 부르고 있잖아 너도 크게 불러줘 너 크게 불러줘 나 나 너 크게 불러줘 미안 이 위험한 세상 너의 다리 되줄게 다리 괜찮아? 만지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인형아 인형아 뭐하냐 뭐하냐 그러니까 좀 잘 좀 하라고 내가 니들 속셈 모를 줄 알아? 나 다리 다 나을 때까지만 아직 용서한 거 아니거든?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앞으로 워슴처럼 부려먹어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아 아 아 마크 영재야 제이비 에? 뭐야 인형이 잘못하게 잘못하게 아 저 자식들이 진짜 왜 불렀어? 아 밧데리가 떨어져서 충전 좀 해줘 내가 해줄게 밥이나 먹자 어 그래 그래 그게 좋겠네 일단 나 이거 충전하고 올게 좀? 응 응 이만큼? 그냥 다 넣자 누가 다 먹어 뭐나 이제 먹고 싶은 거 나와 맛있게 맛있게 야! 근데 왜 비빔밥에 옥수수가 들어가? 야 야 기름 빼고 넣어야지 아 망했어 망했어 아 너무 많이 넣었어 짜 짜 짜 짜 아 아 아 참치 넣을 때 기름 빼고 넣었어야 돼 이거 봐 내가 국수장 조금만 넣으라고 그랬지 많이 넣어서 빨개졌어 엄청 매워 보여 엄청 짜 보여 아 아 그냥 자충해서 먹자 음 맛있다 아 정말로? 응 너도 먹어봐 짜 그거보다 내가 고추장 조금만 넣었다고 그랬지 우와 매워 여기 오지 말라니깐 니네 엄마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서 가 우리 엄마 여기 있는데 가긴 어딜 가 아무 카나 주세요 네 갈게요 어 너 사가지 너 학교에서 말하면 죽는다 뭐를 나 여기서 본 거 그리고 너 여기 앞으로 절대 오지마 왜 업무 먹으러 왔는데 왜 아 오지 말라면 오지마 꺼져 이 맛있는 어묵 먹지 말라고? 누구 맘대로 배부르다 뭐? 우리가 떠나면 주인형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? 궁금하면 해봐 그럼 알겠지 그딴 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? 인원공주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아마 돌려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니들이 죽거나 주인형이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얘기지 너라고 다를 거 같아? 너라고 다를 거 같아? 너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너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얘들아 벌써 간다? 네 인명이 혼자 갔는데 어떻게 해? 아 알아, 누나. 진짜 모르겠어. 제비, 어떻게 할 거야? 제비! 같이 가자! 야, 안 가? 나도 생각 좀 하다가 갈게. 아, 이 추운 도구를 왜 하는 거야? 뭐가 필요하다고. 힘들어 죽겠구만. 아이,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. 몰라서 물어? 에이, 난 네 마음 알아. 언제 놀랬지? 내가 이 녀석 만난 다음에 알게 됐어. 인간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. 너도 느껴볼래? 내가 도와줄게. 응원하고 싶다. 또 한 일이다. =# 아무튼 해 봐. 넘어가 White Nation же У 네,lijk. We'll be backl anál Seg, 紅해, acciden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숙이지? 가슴 터진 것 같아! 그치?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냐?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?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Let's go! 숙지지 마서 아주 굳이! 한 번 더! 틀림이 떨어진지! 한 번 더! 첫번째! aprouş기는 축제! 그리고 우리 찾기까지! 다 연결돈이 다 연결돈이! 우리 찾기에서 만나요! 네!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무슨 닭꼬치 만든거 재밌잖아 It's fun 그게 아니라 학교에 소문 안났더라 야 나 이 무겁거든 근데 항상 배고파 이것도 먹어도 되냐 그래 항상 웃어 웃는거 봐 예쁘잖아 뭘 항상 이러고 있어 너 거기 뭐 묻었어 거기 말고 여기 제니 친구니? 네 안녕하세요 제니가 친구 데리고 온건 처음이네 우리 제니하고 친하게 지내 오래오래 평생? 네 평생? 애들은 안오나? 혹시 내가 제대로 안해서 포기한건가? 내가 열심히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짠 인형이 친구 하나 추가 짠 인형이 친구 하나 추가 얘는 지난번 좋다던 마크고 얘는 옆집오빠 잭슨이라더니 이번엔 또 짝꿍영재야? 우리 인형이는 대체 누가 좋은걸까? 난 제이비 난 제이비가 제일 좋아 짠 좋군 뭐냐? 내가 깜빡하고 말 안한게 있더라고 이젠 놀랍지도 않다 난 이미 마음 전했어 주인님 곁에 남는걸로? 쟤들은? 쟤들은? 제이비 우리 결심했어 인간이 되기로 어쩌냐? 단 한 명이라도 주인형같을 떠나면 주인형은 죽어 기사들은 일, 심, 동, 채니까 너희들 너희들 정말 인형이 떠날거야? 우리 진짜 인간 되고 싶어 난 인형이 곁에 있을거야 네들도 내 의견에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무조건 네 말에 따라야되지? 맞아 우리 더 하고싶은게 생겼어 주인형이 죽어 우리가 떠나면 인간은 다 죽는거 아니야? 어? 다시 말해봐 어차피 죽잖아 주인형 내 의견 따를거 아니면 놀아 놔! 말리지마 오늘 안에 다 끝내야돼 야 진짜 무서운 녀석들이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야 제이비 포기 안할거 같은데? 그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게 있어 지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맞아 맞아 으악 으악